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전례없는 방식으로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모두를 다 가져가고 책임지라고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원 구성에 강력하게 반발해서 송립산 법조사로 피신해 있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6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제 입에서는 제 자신도 모르게 무선수로 싸울 건데 그냥 해보는 헛소리일 뿐이다. 그런 말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원구성에 반발해서 송립산으로 내려가는 결기를 어느정도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무선수로 싸울 것인데 당신들이 지금보다 의석이 훨씬 많았던 시절에도 연말 3대 법안을 모두 다 통과시켜주지 않았는가?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가?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악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치인이란 사람들의 말입니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카메라를 찍히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처한 딱 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송립산 법주사에서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을 들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6월 15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고 강제로 야당위원 등을 상임위원장직에 배정하게 되자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를 빌미로 해서 사퇴의 의사를 밝히고 충북 송립산 법주사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만둘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결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 모든 것이 다 계획된 쇼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쇼쇼인 거죠. 주호영 씨가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핵심 내용은 다음에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박병성 국회의장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어느 위원이 어떤 상임위원회 갈지 안 갈지를 의장에 강제로 전화한 게 말이 되냐. 박병성 국회의장은 충분히 알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의도한 것은 앞으로 국회가 어느 정도 독주가 될 것인 걸 예고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북공 리더십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충성을 받자 할 건 백성뿐이다. 적은 숫자로 많은 수를 이기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당신들은 지금 백성들한테 충성을 바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의 아우성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헛소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주호영 씨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선수범하고 애민사상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이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을 버리고 있습니다.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당신들이 애민사상을 가지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민사상이란 단어를 듣는 미래통합당의 표를 던진 많은 유권자들은 웃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비급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세 번째입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다 버리기로 했다. 다음 주쯤에는 국회로 복귀해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고민하겠다. 마지막 문장이 압권입니다. 자리를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다. 절박감이 있다. 글쎄. 최악산 상원사에서 까치가 날아가 머리로서 동종을 들이받아 뱀에게 물릴 듯한 손님을 깨웠듯이 내 머리가 터지더라도 국민에게 종을 울릴 것이다. 내 머리가 터지더라도 국민에게 종을 울릴 것이다. 지금 종을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종을 들은 채 많지 않은데 무슨 자기가 나서가 종을 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민들은 이미 다 종을 치고 있죠. 미통당 국회의원들만 종을 치고 있지 않을 뿐이죠. 다음 질문은 주호영의 착각입니다. 그렇게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터지더라도 국민에게 종을 울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애민 사상을 갖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포기하고 전쟁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전투를 포기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외치는 꼴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호영 원내대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통합당에 표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합당과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전혀 지금도 감을 잡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런 인터뷰 기사를 보고 남긴 사람들의 의견이라도 제대로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민심이 주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떠나고 있는지를 좀 더 속속히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홍태 씨가 이런 주장을 폅니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 개표 조작, 중대 의혹 사건에 많은 국민들이 행사하여 성원해준 주권에 대하여 도덕질, 강도질을 당하고도 많은 국민들 디디에서 엉거주춤 뒷짐지고 양반짓 하는 듯 비겁하게 있는 제1야당을 위하여 다시 지원하고 성원해줄 많은 국민들은 이제 없을 것이다. 이런 비겁하고 고리타분한 제1야당 덕분에 5.15 여당에게는 앞으로 사행의 체질 위험이 있는 부정선거와 개표 조작도 할 필요조차도 없어질지도 모른다. 한병렬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자유보수 우파를 저는 지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제 보수 우파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배반한 더불어 이중대란 것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뼈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병렬 씨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저는 사표 쓰고 국회에서 방 빼고 목숨 걸고 부정투표 밝혀서 도둑맞은 국민의 주권부터 찾아오기 바랍니다. 그럼 당신들 지지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김명연 씨 주장입니다. 미리 예상을 했지만 결국 원내대표 사태는 또 생쇼가 되고 말았네요.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미래폭망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저는 국회의원 사퇴하는 결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헌법상 국회 구성이 안 되어서 해산되면 다시 선거하면 부정선거 운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죠. 헌법상 국회 구성이 안 되면 다시 재투표하면 되는 것이죠. 그 투표 결과를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이 많은 거 아닙니까? 도덕질을 했다고. 한영옥 씨 주장입니다. 미래통합당에 취해야 될 역사적 사명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국회로 남아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로 자유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서 역사의 역적 집단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라면 제21대 국회를 사유로 부정선거 사태로 그 구성의 법적 정통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한 기간으로 모두 살신 성인의 결단으로 단행하는 총거리기가 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눈을 감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국민들은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미래통합당도 역사적 단재를 피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민심을 잘 읽어야 됩니다. 공허한 말에 쏘아 넘어갈 국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